오늘 대사누리카 전서 5장의 말씀에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말은 쉬운데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쫓는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을 모를 때에는 항상 악을 악에는 악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해꼬지하는 사람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그대로 악을 악으로 모세의 어떤 구약의 율법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바꾸셨죠. 바꾸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의미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모델을 그 모범을 그리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하는 삶 어떤 악을 봤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계에서 죽으신 것은 악입니다.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오늘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해야지라는 그런 다짐 이 명령을 들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사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의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상막함이 어둠이 드리워진 것이죠.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 도전을 비전을,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악의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특별한 나의 명령,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을 받은 그런 족속, 그런 사람들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하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귀중한 사명을 얻은 이 귀중한 사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악에 대하여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셔서 이 귀중한 사역, 귀중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단절히 기도를 드립니다.